헬로 8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오라고 합니다 매력 포인트는 눈 옆에 있는 점 투게 안녕하세요 저는 만내사 꾀야입니다 매력 포인트는 샛머리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저의 매력 포인트는 은근히 있는 애교 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제 매력 포인트는 눈 안녕하세요 리쿠입니다 네 매력 포인트는 보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시라고 합니다 저의 매력 포인트는 예쁜 누적 레츠 고 멋있다 처음 봤어 와 춤으로 표현한다면 어 이거지 이거지 당신 아닌가요? 바로 사쿠야 네 사쿠야인 것 같아요 야단하게 없어 꿈속에 너를 사랑하나 봐 아직 사랑했나 봐 아직도 너의 그 모습에 난 또 설레였나 봐 잘한다 잘한다 내 룸메이트의 잠버릇? 뭐죠? 뭐가 있죠? 어 잠버릇이라기보다는 리쿠가 땀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잠잘 때도 맨날 수건을 비게 위에 올려두고 자는데 아 왜? 이거보다 정확한 게 있다 이렇게 누워서 이어폰 하나 끼고 아니메이션이나 영화 켠 상태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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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매일매일 저는 연습하고 있었어요 꿈안에서도 역시 연습볼래 호수에 들어가는 씬 입니다 산상도 못됐어요 이런 느낌인지 액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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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약간 아니야 액션 액션 내 스웨이 씨로 베이베 제가 멤버 따라 그 텐션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사쿠야는 다 맞춰줘요 사쿠야만 사쿠야만 려 려 소환 한 번에 아니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려 여기 아니야 왜 여기인가 아니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맞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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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엽냐 이특 선배님이 무대에서 보컬에 신경 쓰는 모습을 티내지 말라고 하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동혜 선배님이랑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라스트 하트 때 저희를 도와주러 오시기도 했고 목표에서 잘하셨다고 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섹시 섹시 진짜로 액션 액션으로 액션으로 진짜요? 지금? 아직 멀었다 큐티인데?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3년 남았다 무대에서 오면 할 수 있어 무대에서 오면 할 수 있어 진짜로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 유치원생 때 뭔가 천사 콘셉트 춤을 췄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천사로 돌아온 유씨 다시 큐피드로 돌아온 유씨 많았을까요? 멤버들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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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입 뭐죠? 어 료? 에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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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옼 그건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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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란 계속 아 궁금한데 이건 얼굴 모사 형의 나의 손으로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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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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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라인 오우우우우우우웅 유씨 형 누가 짓는 듯 아 아 그거잖아 한 번 어 맞아맞아맞아 재희 형 응 맞아 눈에 많이 힘이 들어가 눈에 힘이 들어가 려는 오 비슷하다 도전! 하나 둘 셋 오 우와 이거 맞췄네 어 이거 뭐 어 예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있지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왜 싫어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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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킬링 포인트가 많다 노래를 부릅니다 거의 솔로 콘서트 형 맨날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하잖아 책상에 앉아서 젠데요? 형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시현이였는데 아 들리시죠 저입니다 이유는 옷을 좋아해서 신발도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고 쇼핑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디인상은 연습생 잘생겼다 완벽하다 완전히 형인상도 네 잘생겼고 아 근데 귀여워요 이제 다 해요 형 베리엄만네 아 아 어 어 마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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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마사토 일본자 일본자 일본인 이름이 아니 제이 제이 아 제이 제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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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켄 아 나 이거 톰 톰 야 톰 너는? 저요? 브라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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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최근에 사쿠야랑 같이 쇼핑하러 갔는데 그때 사쿠야랑 비슷한 바질을 샀어요 제가 먼저 샀는데 여우가 따라 샀어요 커플 바질 커플 바질 네 아 레브로? 오와 잠시만요 비트 필요해? 스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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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침대 올라오지 마라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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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갑인데 형이 쪽 가지 마라 동갑인데 형이 쪽 가지 마라 동갑인데 형이 쪽 가지 마라 나보다 키 큰다고 펀치지 마라 펀치지 마라 펀치지 마라 뭐 아니야 아 아 아 해주시면 안 돼요?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자 아 돌고 있어? And it's wrong We wish it all baby Let's wish it all baby It's a panda Because I'm in a dance 돌고 있어? We are we are My love is young And it's wrong Yeah 흔는 돌아 신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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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민이 형 안녕하세요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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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들어봐 바라봐 엘리베리 금속의 그은동 마지막 맨 우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우와 신기해 야 하나 둘 셋 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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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답을 알고 잊지 바로 여기 So I make this wish tonight 암튼 꼭 찍은 것 같은데 암튼 꼭 하시는 것 같은데 체험하기 인생 첫 무대? 네? 우와 첫 무대 유쭌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동방신기 선배님의 풍선 노래는 안 부르고 춤을 췄었는데요 춤을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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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 그만 마셔 위시로 베이베 진짜 봐 세계가 변하잖아 어 귀여워 물건? 비크 형 돈 안쓰잖아요 돈 안 써요 쇼핑 안 해요 죄송합니다 아래아래아래아래 쇼타로 형 같이 찍고 싶어요. 연습생 때 많이 지냈었어요. 많잖아요. 열정, 열정 좀 있어, 열정 넘치다. 게임, 게임 잘해요. 분리... 뭐 했어, 너. 너무 많이 들고. 저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? 세 개만, 세 개만. 대영이 가방이 진짜 무겁거든요. 제로콜라. 충전기. 조용히 해 봐, 조용히 해 봐. 양치도구, 책, 필기도구, 가사지. 오케이. 이거의 한 세 배 정도는 됩니다. 야 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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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한 5년 뒤에 멋있는 콘셉트 하고 싶어요 지금 안 멋있나요? 멋있는 데려 나이에 맞게 가고 싶어요 스페인 빵이랑 치즈가 진짜 맛있었어요. 사쿠아가 아침마다 진짜 눈이 반짝반짝거렸어요. 진짜 귀여웠어요. 저는 사실 오른쪽 눈이 매일매일 크기가 달라요. 알고 있어요. 둘 셋! 오늘은 요기 엔시리입니다. Hello, we are 엔시리의 위치입니다. 이 영상에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의 데뷔 싱글의 위치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Hello 82! Hello 82! Bye!